뱀어 뱀어 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나 여기 앉으면 한대요? 어, 알고 싶은데 아는 거 아니잖아 우와 뭐야 이따가 애들 연습하는 거 보고 너가 진짜 냉정하게 피드백을 해줘 아 진짜? 냉정하게 해줘 왜냐면 너가 말하는 게 애들이 훨씬 자극받을 거 같아 우는 거 아니야? 아... 에이 너가 울릴 거야? ㅋㅋㅋㅋㅋ 울면 어떡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멈춰봐 안녕 안녕하세요 멈춰봐 안녕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 근데 이제 선배님이 너네를 보고 피드백 주실 거니까 완전 있는 최대한의 있는 대로 한 번 해야지 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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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쇄 화이팅 기억은 블루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숨 참고 푸는 게 없어 그치 맞아 그래서 컨트롤 그 앞에 있는 친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 파트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거기?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안 이뻐가지고 그래서 내가 올라올 때라도 시선을 일부러 옆으로 주고 올라올야 해 그러면 조금 더 어 조금 더 봐 더 사선 그 아예 확실히 더 더 틀어요 네 한 번 해봐 줄 수 있어요? 네 그럼 여기서부터 아예 그치 아 어렵다 어렵네 이거 어떻게? 아니면 이렇게 위로 치잖아요 근데 방금 이렇게 치거든요? 아 사선으로? 말고 그냥 위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야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보이니까 네 한 번 더 네 네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근데 포인트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딱 한 번 더 한 번 더 뒤에 있는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 살짝 이 선이 뭐지? 줄이 이렇게 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아 한 번 더 할게요 네 입 박으러 갈게요 5 6 7 8 1 어색하게 웃어 보자 더 들어오는 것 같아 여기 라인 다시 해보자 얘들아 응 후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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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어요 여기서도 치는 것까지 포인트 해야 돼요 네 이런 내가 빵 빵 축하 오 오케이 천천히 어서 싹 어서 싹 Q. 한정은 한정은? Q. 한정은? Q. 한정은? Q. 한정은? 다리 벌려봐요 Q. 한정은? 동서 greens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친구 앞 친구 발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? 네 원래는? 이쪽 맞춰요 네 그래야 manten rapp bait 네 여기까지 오는 거 다시 해볼까? 네 이 라인 신경 써서 네 아 맞아 유유유유유유유유유 조금은 쉬다가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얼굴이 진드시다 어... 엄청 여기랑 비슷해 여기 색깔이랑 완전 비슷한데 색깔이에요 언니한테 생각해봐요 기장 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? 혹시 딱 선배님한테 언니라고 해줘 제발 리서 언니한테 질문 같은 거 있어? 선을 이쁘게 살리는 법을 아 선 같이 춰볼까요? 와 같이 춰봐 같이 춰볼까? 와 리서야 춤추게 만들었어 하람이가 와 어떡하지? 주주의 만들어내고 같이 막 에이 고 아하하 내가 제일 좋아 아하 그러니까 무릎이 이거 아니고 이렇게 다 에이 고 쭁쭁쭁쭁 맞아 여기는 더 리서 선배님은 저한테 항상 롤모델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께서 저랑 저희랑 같이 춤을 춰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진심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